오늘 사라쌤한테 머리 받으러 가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맨날 백금발을 유지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셀프 염색으로 이렇게 은발을 염색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되게 늙어 보여가지고 진짜 먼 길 돌아 다시 백발로 돌아가려고 지금 사라쌤한테 가고 있어요 사라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여러분 저희 사라쌤이에요 사라쌤 안녕 안녕하세요 데이브 염색이 어린이점 디자인으로 사라입니다 아 맞아 하고 싶은 색을 내가 찍어오긴 했어 보지 않나 이거 화장대 데이지 나 이 색깔 하고 싶어 저희 집 화장대인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 화장대 무슨 색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았지 난 저번에도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웃겨 방금 히히히히 히히는 웃겨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. 내가 인스타그램 어디서 봤는데 지구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났어. 너를 구해줄 영웅이 필요한데 그 영웅은 네가 제일 최근에 본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야. 제일 최근에 본 영화가 뭐야, 너? 그.. 한국 전쟁, 유기무 전쟁하는 거. 그럼 유진열이 너 구해주러 온다고. 나 토이스토리. 그래서 나 망했다. 망했어. 그 토이스토리 그 누구냐? 우디 우디. 우디 인형을 샀거든. 조금 커 약간 요만한데. 근데 그거를 머리밭에 놨는데 밤에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. 걔 눈이 되게 택배가 쳤어. 맞아 맞아. 깜짝 놀래서 지금 왔습니다. 너 워킹데드 알아?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봤어. 요즘 맨날 자기 전에 보면서 자니까 계속 꿈이 막 좀비 나오고. 밤에 골목길 같은 데 이렇게 집 들어갈 때 가잖아. 근데 괜히 여기 부스럭 소리 나면은. 뭐야. 지금 꿈이 이렇게 다 뺐어요. 발목길 같은 게 뭐해. 끈 자. 꼭 깔 모으다만 해가지고. 히히히히히히 sentir 있을까. guilty of um maximize. 너가 더 좋아해. 얼굴에 권 consentтиров按다구. ties kebabCon drie pén솔리로 빙수く자 Labour. 지금 여기 한 10분째 누워있는데 내 존재를 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존재감이 너무 내가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내 존재이로 머린 줄 알았어 내가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내 존재이로 머린 줄 알았어 욕두다 욕두 염색을 볼 것 같아요 염색해야 돼요? 염색 안 해도 될 것 같아 위에는 백금발이고 밑에를 조금 덧대감 위에 맞춰서 아 그런 것도 돼요? 정말 신기해 네 누워요? 네 괜찮으세요? 네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아래쪽 색을 빼서 맞추기로 했어요 염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염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확실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예 단무지 색으로 염색해보는 것 같아 아예 형반? 노란색 안전노랑 안 돼 헉 아예 형반? 막 그런게 너무... 너무 나이가 많아 걷을 하셔서 뭔가 더 나이가 많아 흥흥흥 그러다가 이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와우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보여? 어, 보여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저 너무 예뻐. 탈색 맛집이에요, 탈색 맛집. 혹시 여러분들 탈색이나 허쉬컷 아니면 염색하실 분들 있으면 베이바이허슬기 오렌지점에 사라쌤이 진짜 잘하시거든요. 제가 진짜 몇 개월 동안 사라쌤한테만 받고 있는데 다들 꼭 사라쌤한테 연락주세요. 좋아요.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띄워주세요. 네, 여기다 띄워드릴게요. 여기? 네, 여기. 사라쌤 저 갈게요. 안녕. 안녕. 여러분, 여기 제가 있습니다. 이벤트 중이래요, 이렇게. 이벤트 중이래요, 이벤트 중이래요. 이거 뭐야? 틀어? 아, 뭐하노? 아, 이거. 질문이야? 몇 글자야? 몇 글자야? 네, 둘. 아, 뭐하노? 아, 이거. 아, 이거. 몇 글자야? 그 스토리에 나오는 게 아니냐. 뭐야. 이게 뭔데. 아 프로젝트야. 처음에 그린 거라고 부디 그린 거라고. . 아 이걸 못 맞추게 해야 돼요? 아니 애매하게 문제를 내서 어렵게. 그러니까 답은 답이 해야 돼. 케마 감성이 있어. 맞췄다. 맞췄다. 아니네. 아니라고? . 소리가 왔어. 소리가 왔어. 이제 마실 수 있을 거야. 뭐야 이게. 아. 아. 개 파쳐. . 아 싱그러워. 아 기괴해. 아 죄송합니다. 나 꼴책이 날인단 거야. 참 반짝이야. 아. 아 이거야 랩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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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k number. . 얘 까는 끝까지 봐야 돼. 너 아버지 뭐 하라고? . 너 하고 이게 무슨 짓ividade! 아하하하하하 왓 stores . see yo. 우리 아버지 뭐 할 친구 현농사 뭐하는 애야 너 도대체 쌍농사? 뭐야 아니 그게 미친냐? 너 다른 발음 다른 발음으로 너야 다른 발음 야 미친냐 완전 뒤집나고 이건 너무 다른 거잖아 아니 싸우지 마시다면 변호사십니다 야 이거 진짜 노은 의사구나 진짜 변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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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길래 지금 본ü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